함께 살던 딸들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친족 성범죄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합니다. 먼저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이게 충북에서 있던 사건이고 지금 충북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법무사님하고도 저도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보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충북에서 아버지에게 성폭행에 시달리던 학생이 두 사람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첫 번째는 친구에게도 성폭행하고 자기 친딸에게도 성폭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 여중생들이 유명을 달리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아침에 좀 무거운 이야기라서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했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굉장히 구속도 되게 안 돼요. 이게 막 구속영장 내면 구속영장 관리하고 막 그런 우여곡절이 겪어져서 지금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아버지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난 절대로 성폭행할 수 없다라고 사건의 성폭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죠? A씨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입에 담기도 참담한 심정인데요. 이 친부 A씨는 자신의 딸, 초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작은 딸한테는 그 음란한 성행위 영상을 보여주면서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기까지 했고 유사 성행위도 강요하고 그랬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첫째 딸이 용기를 내서 신고하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가늠죄,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또한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 사건 수행하면서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고소인들이 그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어쨌든 재판전에 서는 거니까요. 실제로도 지난해 3월에 50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B씨가 경찰이 마련해준 임시 거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B씨는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10년 동안 그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을 거듭하면서 이 피해자는요. SNS에 나 때문에 아빠가 죄책감을 겪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 또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사실 아빠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이렇게 자신의 힘든 심각을 SNS에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친족 성폭력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좀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는데요. 2017년부터 700건이 계속 넘어갑니다. 700건이 넘어간다는 것은 하루에 2건 이상이 되어야 연 700건이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많은 성폭행 중에 피해자들 10명 중에 6명은 같이 거주하는 한 공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사기관을 통해서 드러난 범죄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폭행 범죄 자체가 암수라고 그러죠. 앞에 우리가 신고된 상황보다는 신고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은 성인지 감수증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성폭행 당한 피해자에게 우리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가의 시선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족 간의 성폭행은 이러한 2차가의 시선 뿐만 아니라 가족 내부의 끈끈한 유대 관계 때문에 이게 숨겨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친족 성폭행 중에 변호사님 많이 보셨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건 아버지가 성폭행을 했는데 그게 의붓아버지면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딸이 아침에 죄송합니다. 유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그 피해자에게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다. 네가 꿈꾸었는 거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족 간의 성폭행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는 그런 성폭행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사건의 마지막 결론도 친족 간의 성폭행 거의 90% 이상 그 피해자가 처벌 불헌에 의사 표시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참 이렇게 재판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마음이 되게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